오늘 낮 1시 50분쯤 경기 이천 제2중부고속도로 신둔나들목 인근 이천방면 도로에서 차량 14대가 연쇄 추돌하고 여기서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차량 7대가 연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이 사고로 지금까지 중상자 3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다쳤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수습을 위해 이천방면 편도 3차로 도로 전체를 통제하고 정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. 이천 지역에는 오늘 낮 1시부터 1cm가량 눈이 내린 상황입니다.